안녕하세요. 케이팝 리듬게임에 대해 달콤소프트의 일본지사를 맡고 있는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케이팝 리듬게임의 일본시장 진출기인데요. 저희 달콤소프트가 이 슈퍼스타 시리즈를 어떻게 일본시장의 비즈니스 전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제 관점에서 풀어나간 과정을 설명드려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저기 슈퍼스타 시리즈를 플레이해 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저희 슈퍼스타 시리즈 그리고 저희 달콤소프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달콤소프트는 2014년도에 소리바다 공동창업자 출신이신 김영걸 대표님이 설립한 회사고요. 2014년도 슈퍼스타 SM타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개의 슈퍼스타 시리즈를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8천만 다운로드로요. 케이팝 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케이팝 팬들이 많이 플레이해 주고 있는 리듬게임입니다. 슈퍼스타 시리즈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오리지널 음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리듬게임을 컨셉으로 시작됐고요. 크게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듬 플레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컬렉션 부분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입니다. 리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손 안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또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저희 사운드팀에서 리듬 노트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려서 들여서 제작하고 있고 유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리듬 게임 리듬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카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카드를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들의 곡 앨범에 나오는 컨셉으로 이렇게 제작하면 저희도 이제 유저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어가지고 그 카드들을 모아나가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스포스타 리듬 게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4년도에 설립되었고 스포스타 SM타운을 시작으로 스포스타 JYP 네이션, 스포스타 BTS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0여 개의 타이틀을 출시해오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도에 달콤소프트와 일본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연이 돼서 스포스타 시리즈를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기소개도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전달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2009년도에 일본 유학생으로 처음 일본에 건너갔고요. 일본 중부에 있는 나고야 대학이라는 곳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하고 2012년도에 일본 현지 화학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화학회사에서 화장품 원료를 영업하는 기술 영업을 담당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본 내 시세도라든지 아니면 코세라든지 그런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 원료를 소개하고 그런 걸 판매하는 영업을 담당했었는데요. 다만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에 좀 도전을 해보고자 MBA를 준비했었는데 그 와중에 포노스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게임을 한국에 출시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게임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처음 담당하게 된 타이틀이 냥코대전쟁이라는 타이틀이고 그 냥코대전쟁을 경험으로 2017년도에는 포노스 내에서 퍼블리싱 조직을 세팅하고 퍼블리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스포스타 시리즈를 제가 일본 내에서 서비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2020년도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요. 또 닷컴소프트체 패널 설립하고 지금 현재 또 스포스타 일본 시리즈들을 일본 내에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게임 업계에 들어오고 처음 이제 커리어로 시작한 게 냥코대전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제 일본어 버전밖에 없었는데 그 일본어 버전을 영어 버전 그리고 한국어 버전 대만 번체 버전으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이거를 이제 해외 현지에 직접 서비스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냥코대전쟁이 출시된 게 2012년도인데 올해가 딱 1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게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사랑받고 또 인기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냥코대전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콘텐츠도 업데이트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타이틀이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경험으로 어떤 게임들이 그러면 어떤 모바일 게임들이 마켓에서 성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이 이제 성공하는 성공하는 모바일 게임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는 기준인데요. 일단은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게임이 재밌어야 인기가 많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임은 지표적으로 보면은 유저들이 한두 번 하고 플레이하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게임들, 리텐션이 굉장히 좋은 게임들이 좋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재밌게 유저들이 플레이하다 보면은 게임의 라이프타임이 이제 길어지고 그러므로서 또 좋은 성과도 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이 출시할 당시에 마켓 핏이 잘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진짜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들이 구글, 애플, 앱마켓에 출시가 되고 다만 그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출시할 때 유저들이 정말 좋아해 줄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유저들이 보고 이 게임은 좀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인스터를 좀 많이 하는 게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게임들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은 게임이고 출시 타이밍도 괜찮았지만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양코대전쟁처럼 정말 10년 정도 인기 받은 게임들은 꾸준히 컨텐츠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유저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게임들이 좋은 게임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 게임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팀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도 이탈도 안 하고 그 게임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정말 좋은 컨텐츠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게임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인 것 같고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게임들이 상업적으로도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한 양코대전쟁은 정말 그런 게임이었고요. 그런 덕분에 좋은 배움을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저는 2017년부터 보노스 내부에서 퍼블리싱 게임을, 퍼블리싱 조직을 세팅하고 퍼블리싱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퍼블리싱 사업이라 하면 외부에서 게임을 가져와서요. 사내 노하우를 살려서 일본 마켓에서 성공시키는 그런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난 게 스포스타 SM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포스타 SM타운을 소개받고 그럼 스포스타 SM타운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런데 저희 내부에는 업데이트도 하고 라이브 오퍼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운영 조직이 있어서 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포스타 SM타운이 정말 굿게임인지 그리고 마켓 핏이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 우선적으로 게임을 보고 나면 굉장히 리텐션 지표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게임의 디자인적인 부분, UI, UX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서 굿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는 정말 이 스포스타 SM타운이 일본 시장에서 마켓 핏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스포스타 SM타운이 특정 아티스트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마켓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냐라는 굉장히 인치한 마켓이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 당시에 달콤소프트에는 스포스타 JIP 네이션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서요. 그런 확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일본에서요. 2000년도 초반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한류붐이 있었고요. 2003년도 겨울연가부터 시작된 한류붐이 2차 한류붐, 3차 한류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제가 이 스포스타 SM타운을 검토할 당시에는 BTS 트와이스가 굉장히 일본 내에 인기가 있었고 제3차 한류붐으로 불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괜찮다는 판단하여 저희가 퍼블리싱을 진행하게 되고 2017년 여름에 스포스타 일본어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시한 이후에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랭킹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스포스타 SM타운을 계기로 스포스타 BTS, 스포스타 플레디스, 스포스타 아이즈원, 스포스타 JYP 네이션 같은 시리즈물도 저희가 일본에서 런칭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스타 시리즈들이 일본 내부에서 구글, 애플, 앱마켓에 다운로드 상위를 달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리즈물 누적 매출로는 2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달콤소프트와 만나고 스포스타 시리즈를 사업 파트너로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달콤소프트 재팬을 설립하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달콤소프트 재팬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었는데요. 일단 사업적으로는 말씀드린 스포스타 BTS가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사업적으로도 매출적으로도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노스 내부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사업을 개편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고 그 중에 또 퍼블리싱 사업을 좀 축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또 반대로 달콤소프트에서는 미국 지사를 세우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니즈가 맞았고 그 부분을 제가 조율해서 달콤소프트 재팬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내부에서는 한류 붐이 굉장히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2020년도 당시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시기였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랑의 부시차 그리고 이태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겨울연과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씬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획 그리고 아이돌의 육성 시스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를 J-K-POP 그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프로듀스 48, MNET 프로듀스 48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아이좀 같은 경우에는 멤버 전원이 일본인은 아니지만 한일 그룹으로 해서 굉장히 한국, 일본 양쪽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것도 MNET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일본에서 현지화한 프로듀스 101 재팬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이 J-O-1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도 지금 굉장히 20대 여성팬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고요. 마지막으로 J-K-P 네이션의 박진영 씨가 일본 소니 그룹과 합작해서 진행한 니지 프로젝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걸그룹이고 일본에서는 니지유라는 그룹으로 등장했는데 니지는 지금 일본에서 약간 국민 여동생 그룹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달콤 내부 지역으로는 일단은 스포스타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는데 대부분의 다운로드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니지가 있었고 이에 맞춰서 달콤 소프트 미국 지사, 일본 지사, 아시아 지사를 설립하고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세레나 고메이지라든지 레디가가, 빌리엘리시 같은 굉장히 인기 있는 미국 팝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더 스포스타라는 스포스타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지금 챌린징하게 미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포스타 시리즈를 확장하는데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아티스트의 음원과 초상 부분을 확보하는 라이센싱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보한 라이센스로 앱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를 하고 게임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초기부터 팀이 있었고 앱 개발 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어서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라이센싱을 해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립 초기에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이미 원래 스포스타 SM타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스포스타 YG, 스포스타 JYP 네이션을 일본에 출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말씀드린 제이 케이팝 아티스트를 일단은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라이센싱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이팝 아티스트도 같이 해나가고자 이런 라이센싱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출시하게 된 게 스포스타 라푸네라는 타이틀이고요. 라푸네 엔터테인먼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듀스 원원 제팬을 통해서 데뷔한 제이호원 그리고 INI라는 그룹이 소속되어 있고요. 두 그룹 다 이제 보이즈 그룹인데 굉장히 일본에서도 인기도 많고 10대, 20대 여성 팬들이 많은 그룹입니다. 이렇게 라푸네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24일 날 지지지난주에 출시를 했는데 많은 유저분들이 좋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일 양국 회사 그리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결국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성공 포인트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신뢰관계를 잘 쌓아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신뢰를 쌓는데도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국 회사와 일본 현지 파트너 그런 회사 아니면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부분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첫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파트너들한테 소개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게 되냐면요. 정말 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 서비스하는데 실적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그런 실적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레피테이션이 좋은 파트너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활동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의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와 담당자 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미팅 때 중요한 미팅을 갔는데 한국 쪽 담당자가 일본어도 못하고 같이 간 통역사들이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믿음이 잘 안 가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미팅도 하고 그런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신뢰관계인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한 스피드라든지 계약서 양식이라든지 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서로서로 조금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잘 만들어나가야 파트너십도 잘 만들어지고 일본 사업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비롯할 창을 써서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의 업도 업업자를 쓸 것 같은데요. 모두 새로운 일을 만들고 또 업을 일으키는 정말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또 지금 창업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 힘든 과정일 텐데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시장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파트너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파트너를 찾으실 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일본 현지에 있는 인력들을 서포트를 구하시면 그런 부분은 서포트도 가능하고 할 때가 같으니까요. 꼭 연락 부탁드리고 달콥소프트의 이런 과정이 꼭 하나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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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